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운이 따르나 봅니다 자취령 쪽에서 위험한 메비오스 군수품이 실린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암원을 상대로 싸우는 처지이니 저와 손을 잡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파트너가 한둘 필요한 참이었거든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의 자연이라는 비안은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입니다 베스피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우리 무리가 진화를 한 모양이군요. 우리 무리가 진화 완료. 우리 무리가 승리한다.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날려버리십시오. 남은 성폭력 연봉이 포착했습니다. 동맹이 공격을 받을 수분이 한다고 합니다. 붙잡힌 레스피 가스. 그래야만 남은 성폭력이크가 높â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을 받으려면, 성폭력이 fondamental이 더 필요합니다. 도움말씨를 공격하십시오. 목표 1,000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히힓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사령관님,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여왕이 또 하나 생성됐습니다. 군난이 군주였다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두말할 것 없이 영영을 내려라 영영을 내려라 군난이 제작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 목표가 달아나기 직전입니다. 주 목표를 파괴했습니다. 군단의 군복은 절대 전이다! 두말할 것은 없으시오. 무리무리가 질발을 한 모양이군요. 그 운을 더욱더 연구하고 기사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어디 한번 요란하게 저 열차를 파괴해보시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멘기지 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멜이 완료. 명명명명... 음, 헌신! 고난이 구는 자녀! 르허! 어! 문의 주인공! 아래쪽 술로에 있는 열차는 다른 열차들보다 빠릅니다. 저 열차를 막고 싶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이중시간대는 염를방에 적어들에게 공격을 따라서 회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염를방에 적어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남은 공격을 받을 수 있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염를방에 겨드렸습니다. 여기가 알 수 있도록 더 일어났습니다. 지구에 대한 염를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주무패를 파괴했습니다. 전국의 악마들 맛이 어때?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죽일 준비가 되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인 완료. 정거장 두 곳에서 열차가 하나씩 고착됐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우리 저그가 편의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전국의 악마들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세 로봇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대군주가 서울도 쏘야겠습니다. 명령대로. 도움받아볼게요. 더욱 아프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핵 공격이 방지됩니다. specialized transformation 이야기를 합니다. 부끼도 가득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들이 점막 종양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데요. 목표 1. 두 목표를 파괴했습니다. 예상대로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았다. 군단이 굶주렸다. 간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단은 감 SJ는 해처볼비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녀석 다리 2때마다 대신 단계가 도착되고 있습니다. 승련을 잃어봅시다. 대부분의 억 injury가 안전하게 동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무럿끊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아래쪽 솔로에서 또 급행열차가 들어옵니다. 저 열차를 제거하고 싶다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복수를 완수하리라. 우리 병력이 정보와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도 paar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랬겠지. 칸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네. 우회하게 해주마. 수호 목표가 달아납니다. 그들 대상을 찾았습니다. 우리 병력이 전구와 마주쳤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인 천막 공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물어 뜯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지금쯤 놈들의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겁니다. 제거해야 할 열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유리군에 사람에게 대상으로 인 veterans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的 도전에서 지속하면 도전을 할 수 있겠지요? 전투군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 2nd. 목표 6, 열쇠, 도저히 스킬을 입고 있을까요? 우선 날씨가 무대를 벗긴 하지만 어디까지는 공격을 사용한다? 다행히 동맹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이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행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행이 공격받고 있으므로 이 동행은 더 일어났습니다. 공격을 진행해보입니다. 하하하, 계약을 모두 이행했군요.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